지난주 20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. 연결식을 앞두고 합동 분양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, 고인이 학창시절에 쓴 글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김아은 기자입니다. 추모객이 영정 앞에 국가코치를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. 애도의 뜻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. 지난 1일 새벽 서귀포시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합동 분양소에는 동료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순직하신 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남일 같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고,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젊은 분께서 노부부, 도민분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. 제주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에도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방문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. 인터넷에서는 고인이 된 임소방장이 대학 시절 119센터 실습을 마치고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이 재조명됐습니다. 기고글에서 임소방장은 구급대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노력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. 임소방장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시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, 2021년엔 고향인 제주로와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. 일단 소방이 봉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봉사 정신이 탁월한 졸업생인데요.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평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고 주문했습니다. 임소방장의 연결식은 제주도장으로 엄수되고, UN은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전됩니다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